저는 여러분의 탑스타. 이거 되게 좋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난 너만의 탑스타. 하기를 바래. 지금의 난. 너의 기대. 탑스타. 진짜 민망하다. 아 역시 지금 흥이 나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. 멈출 수가 없으니까. 우리 로고송 필요하지 않겠어? 좋아요. 미미샵 이걸로. 미미샵 빠밤. 좋은데? 싸이 형이 좋아하겠다. 싸이 형이 강남스타일 만들기 전에 준 곡인데. 강남스타일을 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. 매우 궁금해요. 싸이 오빠 한번 오시면 좋겠네요. 매우 궁금해요. 식사 언제 갈까요? 엄마 깜짝이야. 엄마 깜짝이야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하라 언니는요? 달쌤. 5번. 맛있어 형님. 맛있어 형님. 한 번 먹고. 틱쌤이랑 달쌤은. 쇼핑하러. 비품도 사러 갈게요.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라면 먹었는데 또. 진짜요? 라면 너무 자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? 오늘 특이한 걸 한번 해봤거든. 삼신라면이라고. 그게 뭐야? 삼양라면하고 신라면을 섞은 거 같은데. 삼신라면. 어 맛있더라고요. 라면은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? 안 맛있기 힘들어. 나 이렇게 조합해 먹어보는 걸 좋아해요. 짜파구리처럼. 오징어 짬뽕이랑 너구리랑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그거 좋다. 더 시원하겠다.